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검별검TV 안녕하세요 돌검별검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김호중씨의 군대 훈련소 이야기가 재조명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호중씨는 시간이 안가는 것 같았는데 눈 떠보니 오늘이 퇴소일이었다라며 유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맞습니다. 군대에선 그런 매직이 있죠. 평소에 시간이 참 안가는데 퇴소를 할 때나 저녁을 할 때가 되면 뭔가 시간이 확 지나간 것 같은 그런 홀가분한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김호중씨도 느꼈던 것 같네요. 이어서 김호중씨는 군대에서 먹었던 군대밥에 대해서도 입을 뗐는데요. 살이 오히려 쪘다면서 호기심반 걱정반이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 아귀탕부터 몸에 좋은 유산균 음료까지 고퀄리티 음식들이 나왔다. 특히 맛다시를 정말 많이 먹었다. 맛다시만 있으면 밥을 2-3공기 먹고 오늘도 아침부터 맛다시에 밥을 먹고 챙겨서도 나왔다. 3-4kg 정도 찐 것 같다. 라며 웃어보였습니다. 야 그래도 다행이네요. 김호중씨 혹시나 훈련소에서 지내는 동안 좀 야위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팬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잘 지내고 온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앞서 김호중씨는 훈련소 사진에서 동기생들과 시그니처 포즈를 다 함께 취하며 훈훈한 모습으로 팬들의 흐뭇함을 자아낸 바 있는데요. 동기들도 김호중씨의 영향력 덕분인지 하나같이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너무나도 유쾌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이 같은 김호중씨의 언급과 사진만 봤을 때 김호중씨가 훈련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훈련을 잘 마친 것을 볼 수 있어 팬들의 안심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라이프스토리 채널 TVN스토리가 지난 5월 1일 개편특집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TV 최초로 편성되는 그대 고맙소 김호중 생애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가 방영되면서 김호중씨가 군복무 중임에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김호중씨의 남은 군복무 기간 동안 또 어떠한 화제거리가 팬들을 즐겁게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짝사랑 영상이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지난해 2월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호중 짝사랑 살랑살랑 호중남이 날아갑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9회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짝사랑을 부르는 김호중씨의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해당 영상은 꾸준한 인기로 드디어 100만 뷰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님의 댓글입니다. 팬덤 10만 7천명 현재 진행형 복무 해제될 즈음 20만 가자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환님의 댓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TV에서 보았습니다. TV언스토리에서 말이 아니다. 그대 고맙소 영화관에서 보았지만 지금 안방에서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 기분 무엇에 비할까요? 호중님 사랑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그 편성 프로그램 봤는데요. 시작하고 끝까지 보는 내내 입만 벌리고 멍 때리면서 그저 바라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어서 이소프라노님의 댓글입니다. 김호중 가수님 대체불가의 독보적인 가수죠. 그의 팬덤이 자랑스럽기까지 하답니다. 어서 빨리 제대해서 모든 매체에서 그의 활약을 보고 싶습니다. 김호중 천재 최고의 가수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쪽빛바다님의 댓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울호중님. 내일이 넘넘 기대가 되면서 설레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김호중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